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. 오늘도 아침을 연꽃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정도 핀 연꽃도 처음 마주하는데요. 우리가 처음 올라올 때 그 붓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극에 연꽃을 싸고 있는 잎새가 피는 순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모습도 처음 보고요.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므려져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이거는 저 깊숙하게 그 암술과 수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암술도 저는 초록색 이렇게 오므만 봤는데 지금 저 속에 보니까 굉장히 진한 멜로우색인데요. 너무 이쁩니다. 아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왔을 때 그 연꽃이 제가 바라보면 이렇게 감동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특히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를 되게 부끄러워합니다. 그쵸? 일단 꽃 예쁘게 잘 피고 있어 나 다른데 좀 쫓고 올게 올해는 이렇게 핑크색도 조금 많이 폈습니다. 원래 핑크색은 없었는데 이렇게